원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당연히 이제 중학교 가시고 고등학교 가면은 아주 깊게 배웁니다. 원 도염부터는 좀 많이 어려워갖고 중고등부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 누름못과 띠종이를 이용하여 원거리. 이거는 학교에서 실습을 하십시오. 띠종이를 누름못으로 고정한 후 연필을 띠종이의 구멍에 넣어 이렇게 보이죠? 원을 그립니다. 들까지 오죠? 마치 콤버스 같이 오죠? 누름못이 꽂힌 점에서 원위의 한 점까지 끼리는 모두 같습니다. 누름못과 띠종이를 이용하여 원을 그릴때 누름못과 연필 사이의 거리에 따라 원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 원의 중심 원을 그릴때 누름못이 꽂혔던 점이 점 5가 바로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 원의 중심과 원위의 한 점을 위한 선분 선분, 선분, 이영, 기혀 Federation 선분, 이영 이은, 이런거 이렇게 지름은, 자 이 두개 이렇게 였다고built. 기역 니은 그죠? 원위의 두 점을 위한 선분 중에서 원의 중심을 진화하는 선분입니다. 한원에 있는 원의 반지름과 지름 알아보기 한원에는 반지름, 지름을 무수히 많이 긁을 수 있습니다 한원에서 반지름은 모두 같습니다 점을 찍어 원거리 8개의 점을 이용하기 점을 많이 찍을수록 더 정확하게 원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겠죠, 그죠? 저 다음에 한원에서 원의 중심은 한계입니다, 한계죠 원의 반지름은 원의 중심과 원의의 원의 중심으로 인한 점을 이용한 선물입니다 됐죠? 1번 그림과 같이 누름못과 띠종이를 이왕에 원해 그랬을 때 누름못이 꽂혔던 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원해 중심 중심 2번 원해 어 이건 지름 원해 반지름 3번 중심 여기죠 원해 반지름 3cm 6cm 원해 성질 원해 지름의 성질 원해 지름은 원을 똑같이 둘로 나눕니다 원해 지름을 따라 적으면 완전히 포기해집니다 원해 지름은 원안에 걸릴 수 있는 가장 긴 성분입니다 원해의 두 점을 위한 성분 중 가장 긴 성분인 3이 원해 지름입니다 원해 지름은 무수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원해 지름과 반지름 사이 관계 원한 원에서 지름은 반지름의 두 개입니다 반지름 하나 두 개 모여서 지름이 된다 원해 반지름 곱하기 2 원해 지름은 원해 반지름 더하기 원해 반지름 원해 반지름 곱하기 2 원해 반지름은 원해 지름에서 나누기를 하면 되겠죠 원해의 지름은 원을 똑같이 둘로 나눕니다 5번 원을 똑같이 둘로 나누는 성분을 찾아 0표 하시오 ㄱ ㄷ 6번 원해의 두 점을 위한 성분입니다 가장 긴 성분을 찾아 번호를 쓰시오 3번 7번 ㄱ ㄴ의 길이는 몇 cm인지 ㄱ ㄴ의 길이는 원해 지름이죠 8cm가 되죠 원해 지름은 2배잖아요 2배 6cm고 원해 지름은 8cm 컴퍼스를 이용하여 원거리기 컴퍼스를 이용하여 원거리기 컴퍼스를 이용하여 원거리는 방법 은 2 cm 원거리기 원을 정합니다 컴퍼스를 원의 반지름이 2cm만큼 벌립니다 2 cm 그리고 9cm 컴퍼스의 지름을 원호에 꽂고 원을 그리면 됩니다 이것도 연습하십시오. 당연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컴퍼스를 이용하여 원을 그릴 때는 컴퍼스의 침을 바로 세워 꽂고 연필도 바로 세워 닿을 수 있도록 놓은 다음 침을 꽂은 쪽에 힘을 조금 더 주어 자식하게 돌립니다. 컴퍼스의 침을 원의 중심에 꽂은 후에는 컴퍼스의 침과 연필 침 사이에 버리진 정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지름이므로 일정해야 합니다. 크기가 같은 원거리, 크기가 같은 원의 반지름이 같습니다. 반지름에 따라 원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원의 중심이 되는 점을 향합니다. 컴퍼스를 주어진 원에 반지름 만큼 벌립니다. 컴퍼스의 침을 원의 중심에 꽂고 원을 그립니다. 따라서 다 해보셔야 되겠죠. 컴퍼스를 이용하여 원을 그릴때는 컴퍼스를 원의 반지름 만큼 벌리면 되겠죠. 10번. 컴퍼스를 3cm가 되도록 벌린 것을 찾아 0표하시오. 11번. 컴퍼스를 이용하여 반지름에 5cm의 원을 그리려고 합니다. 컴퍼스를 몇 cm 분리합니까? 당연히 5cm겠죠. 오른쪽과 크기가 같은 원을 그리려고 합니다. 알맞은 말에 이렇게 하시오. 12번. 크기가 같은 원을 그리려면 반지름이 1cm죠. 반지름이. 반지름이죠. 크기가 같은 원을 그려보세요. 컴퍼스 1cm. 반지름이 1cm. 반지름이 1cm. 원을 그립니다. 원의 중심은 1개로 해갖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 지름의 변화를 살펴보며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 3개의 원의 중심 모두 같고 반지름이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원의 중심을 움직이고 반지름을 늘려가며 원거리기. 원의 중심을 원원쪽으로 5cm로 옮기고 반지름름부터 원을 그립니다. 원의 중심을 움직이고 반지름을 길게 하여 원거리기.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반지름만큼 오른쪽으로 원원톱까지 이동하여 원을 그립니다. 원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모양 그리기. 이렇게 꼭지점을 그리는 것 중의 하나의 일부겠죠. 원의 일부분을 그려서 여러가지 모양을 그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오. 재미있습니다. 그죠? 원의 일부분을 그릴때 원의 반지름은 정사각형의 한 변과 같습니다. 이렇게 반지름이 지게. 이게 반지름이죠.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반지름이 되어 있네요. 마주치는 곳. 마주치는 곳이 여기도 이렇게 되어있고. 하여튼 이렇게 자 14번 원의 중심은 변했습니까? 이랬죠. 이동했죠. 그죠? 원의 반지는 모두 몇 칸씩 늘었습니까? 처음에 한 칸. 두 칸 됐죠. 세 칸 한 칸씩 늘렸죠. 지금. 그죠? 주어진 원과 원의 중심을 가지고 원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려보시고. 아, 이거 한 칸을 그려보라고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죠. 주어진 모양을 그리기 위하여 컴퍼스의 침을 꽂아야 할 것을 모두 찾아봅시다. 세 칸이니까. 세 칸이 딱 꽂으면은 이렇게 눌러서 그릴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꽂으면은 이렇게 그릴수 있잖아요. 자, 자를 이용하여 원을 완성하시오.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자, 두 칸 이만큼 자를 지어갖고 두 칸 되는 곳을 이제 여러분들 점을 좀 많이 찍어갖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2번. 눈은 목과 뒤쪽에는 이왕의 가장 큰 원을 그리려면 어느 구멍에 연필을 놓고 원을 그려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가장 큰 원을 그리려면은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거 했죠. 기억이 좋죠. 됐죠? 이거 뭐 어느 구멍에 놓고 풀이 과정을 쓰라 했으니까 적어 드릴게요. 가장 큰 원을 그리려면 누름옷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멍에 연필을 넣어야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에서 원의 중심은 어느 것입니까? 이랬죠? 니언 보이죠? 니언. 점을 또 붙여주시고 초등부니까 이렇게 좀 좋아해요. 점, 니언.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서 원의 중심을 찾아 표시하고 한 원에는 원의 중심이 몇 개인지 여기 여기 저죠? 한 원이 한 개죠? 5번. 원의 중심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을 찾아 기울을 쓰시오. 원을 그릴 때 누름옷이 꽂은 점입니다. 원을 그릴 때 연필이 꽂은 점입니다. 니언 틀렸죠? 한 원에서 원의 중심이 한 개입니다. 니언이 틀렸습니다. 6번. 원의 반지름을 모두 찾아 기울을 쓰시오. 반지름. 니언. 그 다음에 ㄷ. 원의 중심에서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7번. 원의 반지름은 몇 cm입니까? 4cm죠. 8번. 원의 중심과 원위의 한 점을 잇는 성분을 4개 그어보시오.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됐죠? 또 보시오. 9번. 보기와 같이 주어진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원의 반지름에 대해 설명하시오. 고정된 엄지손가락과 그린 손가락 사이를 이어서 무린 원의 반지름입니다. 실에 돌멩이를 묶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랬죠? 이건 적어드릴게요. 그대로. 바로. 실을 잡고 있는 손에서. 돌멩이까지. 반지름. 반지. 반지름. 임. 이다. 근데 이거. 돌멩이를 넣고 돌리다가 이거. 시. 실이 끊기버리면 큰일 나겠죠. 이건 좀 위험한 짓인 것 같고. 돌멩이 대신에. 뭐. 테니스공 정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테니스공. 이 정도만 해도 조금 안전할 것 같아요. 야구공은 너무 좀. 그래도 탁 끊겨서 날아갈 위해서요. 빙빙 돌리다가. 또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 나이 때 부주의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이렇게 좀 해보시고. 그러는데. 사실 좀 가볍게. 조금 안전한 걸로 해야죠. 그죠. 10번. 점 5는.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반지름을 그고. 그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자. 여기 그거 갖고. 여러분은. 자로 재어 보십시오. 음. 뭐. 제리카. 요거는 뭐. 1cm. 5mm. 나왔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재어 보면 되겠죠. 자. 1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자. 반지름은 전부 다 똑같죠. 7cm로. 12번. 시어디형과 길이와 같은 성분을 모두 찾으려고 합니다. 시어디형은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반지름. 그 이유가 뭐 반지름이지. 반지름을 다 찾으면 되죠. 반지름. 반지금. 성분. 이형, 띄귿. 성분. 이형, 비읍. 그 다음에 성분. 이형, 혈. 성분. 이형, 시어. 그 다음에 성분. 아 여기 저 이영식 이거 같은 게니까 절대 필요 없었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선분 이영기어 요렇게 되죠 13번 오른쪽 원에서 반지름을 나타내는 성분을 찾아 길을 지어보고 알 수 있는 점을 두가지 쓰시오 반지름 성분 ㄴ ㄴ 성분 ㄴ ㄷ 성분 ㄴ ㄴ ㄴ 다 1 1 나오겠죠 자 이거 뭡니까 한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원에서 반지름을 무수히 많이 걸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14번 오른쪽 그림에서 큰 원의 반지름은 몇 센티미터입니까 원의 중심을 지름을 지름하는거죠 15번 원의 지름이 아닌 것을 찾아 기호를 썼지요 ㄱ이죠 이거 원의 중심을 안 지났잖아요 그죠 16번 15번 오른쪽 원의 원의 지름은 몇 센티미터입니까 원의 중심을 지름하는거죠 10cm 17번 17번 오른쪽은 현아가 원의 지름을 잘못 나타낸것입니다 잘못된 이유로 설명하십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적을 때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았으므로 18번 18번 원 모양의 종이를 점선을 따라 접었을때문을 똑같이 둘로 나눌 수 있도록 접은 학생은 누군지 쓰시오 이거는 소원이죠 그죠 이렇게 지름 소원 19번 ㄱ에서 ㄱ까지 성분 중 길이가 가장 긴 성분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자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되죠 지름이 되죠 지름 자 수고 많았습니다